방탄소년단 지민이 무공의 청정 비주얼의 달콤한 보이스로 환경을 지키는 수소 캠페인에 나서 눈길을 끈다. 방탄소년단이 글로벌 모델로 활약하고 있는 현대자동차는 세계환경의 날 6월 5일을 맞아 지난 4일 수소에너지를 주제로 하이드로전 다큐멘터리 with Hyundai XPTS 다큐멘터리 영상을 공개했다. 영상에서 지민은 반갑게 손을 흔들며 친근하게 인사를 나누고 지구촌 곳곳의 세계인들과 수소에너지의 친환경성, 안전성, 지속가능성 등 미래를 바꿀 친환경 에너지 수소에 대해 대화를 나눴다. 지민은 10대 소년처럼 동안의 맑은 얼굴로 잔잔한 미소를 지으며 요즘은 생각이 많이 바뀌었다. 이제는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는 솔선수범의 자세로 개개인이 환경을 지키는 영웅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나긋나긋한 말투와 귓가의 맴도는 달콤한 음색으로 뭔가를 하려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라며 실천과 노력의 중요성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 지구 환경을 위한 긍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했다. 편, 현대자동차는 유동인구 30만 명에 달하는 영국 언론의 랜드마크 피카딜리 서커스 전광판의 QLED 8K 방탄소년단 TV 광고를 진행했다. 방탄소년단은 현대자동차와 지구 환경 지키기의 수소 캠페인과 더불어 폭력 근절을 위한 유니세프 러브 마이셀프 캠페인으로 전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펼치며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 보기 전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펼치며 한국의 위상력을 펼치며 한국의 위상력을 펼치기의 수소 캠페인과 더불어 폭력 stal кв sanaatlantic hj at NICK 바로